미스 반달 안녕하세요 프로레슬러 김남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술은 바로 미스 반달이라는 술입니다 대나무 추출물이 들어간 아주 독특한 배합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술인데요 원래 리큐르이기 때문에 칵테일 베이스로 드시면 좋습니다만 그냥 드셔도 아주 훌륭한 맛과 향을 자랑합니다 또한 이 병의 하단에는 버튼이 있어서 눌러주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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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들어오는 아주 재미있는 장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복숭아 향이 아주 가득합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처음 입안에 이 술을 넣었을 때 뭐랄까요? 한여름날 눈꽃빙수를 처음 입안에 넣었을 때 그 상쾌함과 함께 식도에서 올라오는 달콤한 복숭아 향이 아주 일품이네요 진짜로 맛있어요 뭔가 칵테일 조합을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다음 타자 우리 술을 사랑할 다음 타자로 여행수다의 탁지영 피드를 추천합니다 이상 프로레슬러 김나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